네 가보자! 야 아는 것 같아. 유재석 씨. 네? 왔다! 뭐야 저게? 야 올리브 초장이 뭐야? 모르겠어요. 양식이야 한식이야. 글씨 글씨. 뭐야? 하하 씨 답. 나 솔직히 잘 몰라. 어? 어? 야야야야야. 하하. 뭐야 망했어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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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거야. 야 너 이거야. 내가 안 그랬어. 발사비 발사비 그냥 웃었거든. 누가 쓰러서 힘이 저렴게 있나 해가지고. 아니 하하님 결승조 눌러간거야. 왜 말이 안돼? 똥 나와. 얼마나 많이 배웠나 부셔. 나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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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재생이 됐어. 야 정원 나한테 배우는 거야. 거기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. 좋았어. 자신 있게만 쳐주지. 자신 있게. 정말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와. 정말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와. 네 인사 잘하더라구요. 뭐라고? 인사 잘하더라. 뭐라고? 발사믹 하나갖고 여기까지 왔군. 어? 발사믹 하나갖고 여기까지. 발사믹. 발사믹. 뭐 마부친 뭐 어쩌고. 뭐라고? 그거 물어보고 못 사나? 뭐라고? 발사믹. 발사믹. 발사믹 하나갖고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와 친구. 아니 올리브 천장 찍어주세요 선생님. 아 좋아. 아 좋아. 아 좋아. 좋아. 자. 2화 한 문제. 난세스. 난세스. 아 왜 또 난세스. 아니요. 초다슨데도 많이 보니깐요. 오케이. 오케이 컬. 야 이 한 문제로 결정나는 거네. 승부차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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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세스. 마지막 문제. 시청자 여러분. 수능. 이거 도전 건드리는데 나한테는 도전 건드리는데. 가백전 발사믹. 아시죠? 내신 15등분 여러분 일어나라. 재생 상승. 장승 여러분들. 내가 유재석을 넘어트립니다. 널 센스로. 찬세. 영어 이름은 찬세. 참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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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어 이름을 아는데. 서울대 맞춰봐라. 내신일 때가 또 맞춰봐. 참세 영어 이름은 뭘까? 헷갈리니? 자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야 동훈아.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넌 센스지? 네. 나 알겠어. 신선아 가자. 7. 9. 8. 7. 그렇듯 하죠. 그렇듯 하죠. 맞는 것 같아. 어 맞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어 나한테 보여줘봐. 오. 오오오오오. 맞아요 이거야? 맞아요? 어? 진짜? 서울대 나와. 야 나와. 야 나와. 1층 1층으로 나와. 나 그래. 야 이거 맞대. 이거 맞대. 내가 올라오면 속상했네. 우리 학교에 예전에 도전골슬벨 놀러왔었다? 촬영 나왔었는데 우린 아예 입장도 못했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정답지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여기서. 다 왔어. 다 왔어. 우중하시는 분에겐 상상 못한. 야아악! 때가 됐어요. 내 숙제에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. 서로를 보지 마시고. 동시에. 아. 와 죄송합니다. 맞추면 대박이다. 맞추면. 하나. 둘. 셋. 셋. 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. 네네네네. 네네네네네. 네네네네. 네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네네네.